아, 졸려. 이제 자야겠다. 야, 전달지? 엄마, 왜요? 하라는 공부는 안 한 거지. 맨날 자고 먹고 자고 싸고. 맨날 그러지 마. 빨리 공부해. 공부 다 했어요. 빨리. 아, 안 했다구요. 엄마가 문제집 5장 사놨으니까 빨리 끝내. 어, 공부를 또 사네. 어, 얼만데요? 그럼 네가 알아서 뭐하게 해? 빨리 해? 저, 죄송해요. 엄마, 시장 갔다 올 테니까 다 하고 있어야 한다. 죄송해요. 엄마, 엄마, 이만. 안녕. 네네. 공부하기 너무 싫다. 공부 안 하는 마법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? 뾰로롱. 이게 뭐야? 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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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피? 이거는 뭐지? 루피인데. 루, 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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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뽁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상품인걸. 가보세요. 루피, 뽁, 뽁, 뽁. 뽁, 뽁, 뽁.